지금 이제 콜레스라는 슈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식료폰 좀 사오려고 고양이.. 고양이 발견 여기가 생긴게 다르게 생겼는데 약간 생긴게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고양이가 여기가 그쪽 고양이다 얜 좀 비싸게 생겼다 여기는 약간 좀 그.. 촌동네인가 봐 폐가도 많고 쓰러져 가는 데가 많네 먹을 것 좀 쟁여놔야 될 것 같아 먹을 때도 있긴 있겠지만 사서 먹는 게 훨씬 싼 것 같아 아까 전에 햄버거? 그것도 너무 비싸 그게 무슨 만원으로 받냐 그거를 받고 그 아몬드를 먹어줘야 돼 순순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좀 먹어줘야 돼 와 이게 5달러야? 4달러, 3달러 싸네 여기서 봤던 거 그대로 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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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맴모.. 맴모.. 뭐.. 그럼 받을까? 뭐? meaning 100 € 이건 1 벼맨지 9에 결정 버튼 주물도gens이 슬라이블러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.. 릴모 감사합니다 이제, 이제 먹을까요? 그렇죠, I'm going to make some money. 맞죠? I got a bit of a life on your signature.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거 뭔지 모르겠어 뭐야 그게 왜 그러는거야 어우 너무하니 진짜 고춧가루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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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어? 그거 찾아봤어? 찾아봤어? 집에 없지? 응 집에는 있을 수가 없지 캐리어가 아니고 가방에 넣었던거야 가방에 넣었던 것 같기도 해 여기 여기 가방에 넣었으면 세로는 주인공 дог어의시기 건조 이정도에 아, 맛대가립사 진짜 맛대가립다 안 익었어 아, 맛대가립사